오 뭐 그려? 나 살아. 나 그려줘. 난 언니를 보내주고 있어. 나 영국인 여부를 보내주고 있어. 스케치북이 필요 없네. 나 여기 올라오면 긴장이야. 긴장 긴장. 언니야, 빨리. 좋아. 그려줘. 나 있잖아. 언니, 나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안 예쁜 것 같아. 색깔 겹쳐서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이야. 그라데이션? 야, 그런 고급 기술까지. 나 서울에서 미즈라건에서 배웠잖아. 그라데이션. 기다려 교육하고 있어. 언니, 어때? 예뻐. 언니, 이렇게 동그랗게 말하는데도 인가? 이쪽 머리가 더 깨요. 이거 아니야, 이쪽 머리. 예쁘다. 오빠가 잡을게. 저거는 잡은 차가. 네. 여기 나 이거. 내가 그린 거야. 파다야. 이게 해고, 이게 바다고, 이게 돌이야. 돌? 저기에 따개비 엄청 붙어있어. 따개비 막 붙어있고 돌에? 아니, 따개비를 그린 게 아니라 따개비는 이쪽에만 많이 붙어있다고 여기다가 일부러 여기다가 그린 거야. 이거 따개비 못해. 이거 따개비 못해. 이거 따개비 못해. 근데 태양은 저쪽에서 지금 뜨는 거야? 지는 거야? 뜨는 거야. 떠있어. 지금 날씨야. 날씨야? 네. 이거 뜨는 거 같은데 원래 좀 활용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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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